첫 번째 드디어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나 지금 좀 게임을 시작하지? 덮어, 나와! 덮어라! 어머, 제발 먹어. 가무셨다, 이거. 야, 그만 먹어. 이벤트인가? 하나, 둘, 셋.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어, 깜짝이야. 뭐야? 누구야?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뭐야, 뭐야? 게임은 왕 게임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오신 거 아니에요? 게임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아홉 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행동을 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땡검없이 게임을 왜 해? 갑자기. 자, 그게 왕 모자고요. 이거 쓰면 왕이에요? 네, 그거 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홉 가야 돼요? 네. 죽어가 이런 거 같아요? 죽어가 되는데 제발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하세요? 더워서. 자, 됐어요? 문의 유출된 거 같은데요? 자, 갈게요. 모두 조파에 참석해 주시고요. 조파에 몸이 닿아 있어야 돼.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아. 전반 정세. 갑니다. 아, 자기 신발 냄새 맡기. 땡고요. 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홉 글자? 어, 아닌데? 아, 앗. 아, 앗. 앗. 아, 앗. 아, 앗. 야. 도전. 정세300MLa. 정세, 성, 정세, 정세. 통 탄하도다. 짐이 그간... 짐이랴. 짐이지? 내 명령을 하겠다. 박현서는 범기도에 베렌나루를 한가다 뽑거나ㅜㅜ. 갑니다 ly에 와 나 알 데드띠셔 너무 방금 대박이다 와 근데 이게 무슨이야? 이게 아래에 있는 편에 이어주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배렌나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음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너 음모를 이만큼 구매고 있었구나 가지마이다 랩나무 한털 뽑아서 옵니다. 아 이거 빡세다. 첫 번째 게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신발이라고 보게끔 해놨네. 이거 페이크가 안 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카메라에 얼굴 들이댔. 정답! 정재현은. 너무.. 잠깐만.. 나의 똥구멍에 뽀뽀를 하더라. 전화. 일반만 있다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한 번 해봐. 주사 인정 안 합시오. 5초간 뽀뽀를 하라고. 아 그냥 뽀뽀하라고요? 동킨 씨 파울라. 아 잠깐만 나 지금 당구 담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지금 할게요. 당구 끼고. 아 그거 너무 심한데. 아 안십시오. 아 내가 왕인데. 제가 잘 가겠습니다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정답! 대성식을 할까요? 안 되겠다 타겟을 바꿔야겠다. 정재현 하겠다. 정재현 하겠다. 손에 빠져라. 사람이 저를 치료할 것 같아서. 알겠다. 너를 치료할 것 같아. 타겟. 박현서. 편경. 미? 여기요. 아니 저는 미친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이 형 미친 5초간 똥구멍에 정확히 폭풍을 하도록 한다 나 여기야 여기구나 너 진짜 똥구멍이다 나 지금 큰일 났어 맞아 나 그럴 수 없어 형님 어디 옥채향으로? 어디 옥채향으로? 괜찮은 거 할까봐 빨리 하거라 안 되겠다 나 정재열 똑같은 자세를 하도록 할 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강재리 5초간 뽀뽀를 하려고 전하 축축하옵니다 자 준비 전하 피가 안통합니다 이를 말 내놔 내놨겠어 왜 쪼크 여기가? 여기가는데? 여기가는데 왜 이렇게 뽀뽑니까? 진짜 나타까워 자 뽀뽀를 하도록 하여라 시작 시작 5 4 5 4 4 2 1 아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뭐? 나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자 제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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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5 6 7 5 5 5 5 5 5 7 7 5 5 6 6 5 6 6 조사! 아버지! 봉사님! 내년! 내년 일로 오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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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상탈춤이 있는 사람이야. 끝입니까? 파투 다 붙여놨습니까? 왕이 롱만 하시는데? 몽상탈춤! 여기까지 끝입니다. 어우 바둑탈춤. 새끼 내가 할 때부터 하나 나왔어. 다음 문제 갑니다. 빵빵! 사장님의 운동이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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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석! 일단 한 번 대시 없어서. 레이노! 많이 목마를 타시 없어서! 싸우고 싶어요! 내려줘. 조아를 내려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왕님! 안 내려줘. 아니야 아니야. 내 소름 아니야. 레이노! 아까 한 번 명이면 30년 보셨지만 인연을 했을까? 인연을 했을까? 인연을 했을까? 너의 종알로? 공기동이! 내 종아리 마사지하기! 두근또만! 형님 이게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응? 형님? 아니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형 형신이야? 왜왜왜? 아니 내가 원하네. 소 끝났다. 소 끝났다. 오케이. 나는 너처럼 무능하다를 마음으로 조정했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임차 입기야. 다음 게임! 팜팜! 빡빡! 민장 고양이 석트를 꺼내기! 리얼! 레 Scripture! 해issors! 모지기 스탱치. 여회에. 명문가 출신이군나. 초콜릿 빠져서 이런 놈으로 운파룸파 그러면 지금 당장 운파룸파는 지미 먹을 라면을 끓였구나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라면이 너는 근데 직급이 뭐느냐? 건네시냐? 저 장둑이 옵니다 장둑이는 근데 결혼은 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못됐단 말이냐 예이 왜 못될 줄 알고 아 내 주변에 신한 처명한 명이 있는데 소개를 한번 해줄깝쇼? 어 왕님 저는 수메인 옵니다 아 그래 수녀야 저 장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금이는 왜 집이 많이 가난하느냐? 뒷대가비를 왜 스포츠 머리로 잘라느냐? 왕님 왕님 선조께서는 흑인이시오니까? 뭐라고? 왕이 선조가 흑인이냐고 물었사옵니다 하하하하 순례식 나도 들었어 하하하하 조윤이 하시구나 아 이제 곧 나오겠구나 왕님 제가 갖고 왔어요 저 왕님 잠시만 젓가락 얹기 전에 저 하나 건의할게 있습니다 그 소원은 라면을 끓여오라는 것이지 먹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 일리가 있사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지요 자 갑시다 너무 억지 너네는 내가 왕되지 한입도 못 먹을 줄 알아 갑니다 화장실 화장실에서 동작이 쳤네 땡 화장실에서 동작을 켜 정답 정답 나오거라 내 인정 내 인정 온방에 가두어라 가겠습니다 나오거라 소원한거 아닙니까요? 한입만 공감도 나오거라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왕이 알고 먹은 것부터 반영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왕이라고 먹을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아니 아니 안면 강아지 공감도 나오거라 소원이다 손 아니 이건 욕모아 소원이 아니다 아니 애들이 욕모 손 다 왕 소원이 끝난 것 같은데요 내려줄 소원이 내려라 소원이 내려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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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자! 경기동에게 나우보라가 소원이다 손! 아니 그건 욕먹어 소원이 아니다 아니 애들이 욕먹어 손! 다 왕 소원이 끝난 것 같은데요 내려줘 아니 소원이 내려놓으라고 하지 소원이 내려놓으라고 하지 소원이 내려놓은 것입니까? 내려놓은 거에요 잠시를 놓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알아 나 먹을 동안 다 비켜있거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더 까지 왕의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 없다 하나 없다 내가 왕 되면 죽어라 할 거다 왕의 말을 신중히 해주세요 사람 뒤에서 섹시 댄스 땡 정답 역사람 뒤에서 섹시축 정답 오케이 어찌 이 자리 몰랐느냐 내가 물을 군돌하는다는 말을 아껴야 하는 거 왕님 모자 쓰셨어? 이거 안 합니까? 왕님? 쪽배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왕님 김치 왕님 김치 갖다 드립니까? 왕님 왜 왕님이 움직이십니까? 왕님! 왕님! een 당분에pad 를 먼저 먹어볼까요? 보통 libring 여기가 라면을 라면과 김치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눈 공 getsionar helium 광 모자 드리겠사옵니다 모자 드리겠사옵니다 잘 좀 많이 먹어라 지랄하지마 야 진짜 다쳐먹냐 너네 라면 먹으려고 게임을 3번 이겼다 아 맞네 아 대단하다 근데 3번 정도 졌으면 내가 못 먹었다 야 딴 사람이 라면 먹었으면 너 꽤 억울했겠다 나 이따 짐 먹었다 내 눈에서 손에 피를 뿌리고 의지의 사망이 마음 문제 가 충전을 그려는 부여 다른 문제 침대에 둘이 누워봐 침대에 누워봐 진짜 마법을 뻗잖아 아니 나